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만큼 조작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한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24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했어도 24만 7077표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약 329만 표 정도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투입된 더해진 걸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뻥튀게 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에 비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504만 명에서 1160만 명, 1.3배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016년에 504만 명에 비해서 1620만 명으로 2.2배가 폭등하게 됩니다. 2024년 총선은 1385만 명으로 2016년에 504만 명에 비해서 약 1.74배가 폭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이런 7위기적이기 전에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추정한 것은 대략 2024년 총선에는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346만 표는 전국에서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이 있을 경우에 346만 명.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강한 조작이 있을 경우에 461만 표 정도를 조작할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훔쳤을까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시게 되면 서울만 2020년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했고 그 외 지역의 여러분들 조작을 좀 정도를 적게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게 되면 서울만 4 강서구청장 서울만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고 나머지 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서울 수준 광주 광역지도 서울 수준으로 조작을 했는데 4.15 총선 수준은 나머지는 좀 낮죠. 낮으니까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346만 표보다 좀 적게 투입됐을 것 같아요. 346만 표가. 346만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전국에 다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당을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조작하는 걸 가정했는데 그 정도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교양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대 공직선거에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가 98만 표 3구 대통령선거가 240만 표 투입됩니다. 가짜 투표지가 4.15 총선이 293만 표 2018년 지방선거가 206만 표 2017년 대통령선거가 101만 표 2016년 총선이 51만 표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점점 여러분들 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겠냐 한 번 보시죠. 이번에 얼마를 집어넣었는지 여러분들 한 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략 추정치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 두시고 그렇지만 크게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야 H님은 316만 표 정도로 추정합니다. 316만 표, 316만 표 정도를 이번에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투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316만 표, 316만 표, 316만 표 정도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했냐. 차익값 크기를 같이 추정한 겁니다. 차익값 크기로. 차익값 크기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표를 조작하고 나면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값,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값이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조작된 득표수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한쪽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다른 한쪽에 표를 더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0.94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에 226만 표, 관외 사전투표에 86만 표, 제외국민투표에 4만 표 이렇게 해가지고 316만 8145표 정도로 이동시킨 것 같다.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소선상은 이번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254개 선거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12,473표 정도를 공짜표가 더해진 겁니다. 서울은 좀 조작을 많이 했으니까 1만 5천 표가량을 집어넣고 조작이 좀 덜한 지역은 좀 적게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316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차익값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선거구당 12,474표 정도를 추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특별한 점은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3개 선거구가 아니고 그 선거구를 좀 조정하게 되면 245개 선거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분 해보게 되면 313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야 h님의 추정치는 차익값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한 것은 313만에서 316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조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땅으로 한번 내려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13만에서 316만 표가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여러분들 금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등포에서 김민석 후보가 만 393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와 바꾼 경우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1135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영등포에서 표가 얼마나 투입되는 거냐. 만 1529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만 393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만 1529표가 투입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1135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 만 표에서 만 5천 표 정도가 투입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야 h님의 추계치는 2024년도 총선에서 약 313만에서 31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율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가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대략 선거구당 12000표인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가 대결했던 바로 여러분들 이 선거에서는 만 1529표가 투입이 돼가지고 만 393표 차이로 얻었던 승리했던 차이로 승리했던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가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탈락하게 되고 김민석 후보가 1135표로 선관위 도움으로 다시 금배치를 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림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자수를 구한 차이칱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이고 오른쪽이 제야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모를 다 밝힌 겁니다. 제야H님을 통해가지고 전수분석을 통해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제야전문가가 찾아낸 조작값 전국의 권역별로 서울 4분의 1 가짜 경기도 5분의 1 가짜 부산특별시 6분의 1 가짜 이렇게 이러면 전부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조작규모까지 제야H님이 차이칱 크기를 가지고 313만에 316만 표 정도를 추정한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제야전문가가 추정치를 낼 겁니다. 한 300몇만 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상했던 346만 표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를 전모를 다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전모를 다 파악을 하게 돼가지고 여한이 없을 정도로 선거 사기를 밝혀낸 거죠. 딱 일주일 만에 이런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여기 보시다시피 316만 표 규모의 유령사전투표자가 투입된 것 같다. 선거구별로 12,473표를 투입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박용찬 후보가 억울하게 떨어졌던 지역에서는 11,529표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2024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여러분들 이익을 보게 되면 254개 선거구 전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여기서 압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는 사전투표자수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오늘 다 밝힌 겁니다. 이게 100일 하의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전국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관외 사전 빼기 당일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76 플러스 13.64 플러스 25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이걸 이번에도 못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차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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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거 부정 세력의 치하에 신음하고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더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문제만 계속하면 여러분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선거 문제를 절반을 했으니까 이제 시사 문제를 좀 떠나서 조금 개인적으로 유익한 일을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떻게 복수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참 저항을 안 하면 그냥 참 힘들게 됩니다. 힘들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튼 선거 부정은 또 내일 해야 되니까 참 권오영님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손들 바라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 재산이나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더라도 선거 하나 정도는 온전하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파괴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586 세대들이 결국은 부정성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역주행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국민들이 종이 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의 종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실방송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2시부터 잘라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